네. 정치화 시작하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방위원이시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 바로 옆에 주한미군 잔류기지가 조성이 됐는데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2020년 6월에 선정, 그쪽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지금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기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찬반을 떠나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누군가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용산으로 이전할 때 인수위에게 정보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아니.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국방부 쪽에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추진했다면 그것도 정말. 아니. 공개 안 한 것부터 문제죠. 아니. 그런데. 아니. 무슨 이게 무슨 비밀기지가 들여서길래. 그렇잖아요. 이건 중요한 우리 국민들은 미군기지가 다 옮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몰래 미군기지 일부를 남기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2004년 이전 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없던 내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협정에 잔류기지는 두기로 했는데 잔류기지를 어디로 할 거냐라는 선정이 있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팩트체크 한 다음에 자본이 풀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에 이 내용을 정확히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아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 확신하세요? 국방부에 있어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있다면 이거 자체가 논센스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에 협조를 안 한 거죠.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잔류기지인데 10만 제곱미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적도 이게 보니까 연락 기능이에요. 연락사무소 정도인데. 그럼 10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엄밀한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팩트체크 내용이 좀 많다.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거라 아직 정확히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 지금 속보 떴는데. 한국과 미국이 오전 5시 45분부터 지대지 미사일 8발 대응 사격에 나섰다. 이게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쏘아올린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왜 이렇게 자꾸 쏘아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정책에 변화가 좀 있는데. 어떻게? 이제 김정일 정권 때 북한이 고난 행군하고 굉장히 힘들 때는 남쪽까지 다 먹겠다. 이게 굉장히 좀 사실상 포기됐었어요. 일종의 북한 무력통일. 이른바 적합통일. 무력통일. 노선이 사실상 포기 중단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체제가 안정화되고 핵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한국을 무력으로도 먹을 수 있다. 에? 진짜로? 그렇죠. 노선 변화가 있었다고요? 노선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의 포기했던 대남 공작. 대남 간첩. 이것도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거 확인된 내용입니까? 제가 국정원 담당. 정보위 소속이시고 하니까. 국정원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충청도 쪽에 또 지하 공작조. 간첩 공작조가 발각이 돼서 체포됐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좀 짧아서.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뭐냐 하면 과거에 무슨 통역당 무슨 민역당 이런. 청주간첩단 사과 혹시? 청주간첩단 사과. 그게 정보를 전달하는 스파이 역할이 아니라 남쪽을 결환해서 반체제하겠다는. 그때 시민단체 간부 연루되어 있고 그거에 말씀하시는 거.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이 지금 대남노선을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여덟 발이 뭐냐면 한국을 무력으로 먹겠다. 무력으로 먹겠다고 해서 주요 한국기지 미군기지 일본이 있는 거 포함해서 여덟 군데 좌표 찍어서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선제적으로 여덟 곳을 동시 타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은과적이 뭐냐면 메시지다 이게? 그렇죠. 오 그래요? 그런데 미사일 한 발이 한 얼마쯤 옵니까? 북한은 자기들 인민들 굶어 죽더라도 핵미사일은 개발하겠다는 노선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관되게 견제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인데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핵미사일 쏘는 거죠. 핵실험도 할 거고.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 주도하에 지금 혁신위원회 꾸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우리 국민들 정치권 감시하는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뒤처집니다. 그건 맞아. 맞아요. 민주당이 4년 만에 이렇게 박살 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선거 전부터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에 최재형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다. 다시 말해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기획이 된 건 맞죠. 100%가.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당원 구성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2030 당원이 거의 전무하다가 한 20, 30% 늘었고. 그런데 아직도 당 주도성은 좀 약해요. 그래서 2030의 당원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정당을 청년 주도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60, 70 정당의 과거에 태극기 정당에서 2030 주도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도화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으뜸 당원 제도. 으뜸 당원 제도라는 게 지금 책임 당원은 한 달에 2천 원인가 내면 되거든요. 사실상 당의 활동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아니라 당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으뜸 당원으로 주고 그 으뜸 당원들에게 좀 더 많은 당원으로서의 권한 이런 걸 부여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 의원님이 지금 해석한 대로 2030 당원들의 주도권을 좀 넓혀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최대 수혜자는 이준석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되죠. 저도. 의원님도 부합이 되고. 그런데 우리 당도 되죠. 우리 당도 2030이 많이 참여하고 2030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변화가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당은 6070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지층,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과거 태극계층하고 단절하더라도 당의 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체 세력이 없어요. 586 다음에 497인데 497은 586보다 더해. 더 문제가 심각해. 어떤 점에서 그게 진동? 철험에 안 봤어요. 청문회. 3M이니 이모 교수님. 국회의원들 얘기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세대층이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은 586하고 497하고 싸우면 누굴 지지해야 되지? 누가 미래지? 그러니까 젊을수록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더 과거로 가는 퇴행적인 구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미래 대체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30에 더 많은 참여. 다음 총선 때도 이 세대가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공천료를 손본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론은 지금 제가 알 수도 없고 아마 미리 내용도 안 짜져 있을 건데 어쨌든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이 구조대로 경선을 하잖아요. 현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청년들 10% 가산.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더 많은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준석 대표는 그 방안하고 공천료를 정비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라보고 있는지 딱 하나네요. 2030 당원들의 참여폭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넓힐 건가. 그리고 2030이 정치 진출을 어떻게 더 독려할 건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준석 대표 우리 하태경 의원님도 포함해서 정치 기반 다지기 포석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2030 지지를 더 많이 받아야만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언론에서는 이게 그 윤리위원회 징계를 염두에 두고 먼저 선제공격에 나선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건 너무 파워투쟁 중심으로 보는 올드 정치고. 이제 당 체제 개선. 당 체제 개선이 주안점이고 누구든지 전류문층의 지지를 많이 받으면 우리 당 내에서 미래가 있다. 이런 메시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심리도 당 내에서 발동이 되지 않을까요? 이전 어떤 기성 세대에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없으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게 원래 정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이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2030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당 기반을 바꿔서 체질을 바꾼다. 이런 차원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꼰대 정당에서 청년 정당을 실제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만 더 조금 전에 잠깐 나오는데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거 나오니까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을 했어요? 그건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윤리위원회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24일로 예정이 되는 이때 결론 안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결론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왜냐하면 이게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은. 심층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언론에 나온 것 정도예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상반대잖아요. 때문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누가 무슨 증인이나 피해자나 출석해서 윤리위원회에서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와야 결론 날 수 있다고.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임기 채우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거죠? 확고하죠. 그렇긴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는데 사실 과거 우리 친박 비박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딱 그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친명, 비명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임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사법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 조끼를 여러 겹 입으려고 한 겹 입었고 의원이 배치를 달았으니까 그다음에 대표가 되면 더 강한 방탄 조끼가 되니까 대표가 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싸움만 하는 정당.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명 반명 쪽에 서 계신 의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안이하게 보는 어떤 뜻을까요? 왜냐하면 대화로 잘 합리적으로 타협을 해보자. 친 이재명 세력하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좀 지금 상극 관계인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관계가 됐는데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 그렇게 진단하세요? 네. 그쪽 진영은. 겉으로는 약간 시끄러운 것 같지만 밑으로는 아니다? 밑으로는 우리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쪽을 한쪽이 사라져야만 다른 쪽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격렬한 격렬한 내부의 인적 쇄신 이게 특히 다음 총선 공천 직전에 폭발하거든요. 그렇죠. 공천 대거 안 주거든요. 그때 나와서 대거 탈당 사태가 나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총 맞으면 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586 용태론이든 인적 쇄신이든 이런 게 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을 주축을 하는 정당에서 총선 말고 다른 계기로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총선 말고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 때 이제 송영길 이재명 공천을 안 줬어야지. 왜 공천 줘놓고 국회의원 만들어 줘놓고 이제 와서 공천 잘못했다고 하는 뒷북 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소일고 약간 꽂힌 시기죠. 상부에 또 민주당 관련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처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지금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계속 정부에 전진배치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국정부 기주실장까지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운동권 출신인들이 태그 들어갔잖아요. 운동권들이 사실 한 집단이거든요. 서로서로 오랜 기간 몇십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검찰에 많을 거예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에 많고 당연히 그렇게 이런 방식인데 그런데 좀 줄일 필요 있다. 믿을 사람을 중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신 내지 불안이 있다는 얘기로 아니 모든 대통령이 다 그래요. 이제 대통령이란 권력이란 자리는 비밀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그러면 아주 철저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너무 인사 편중이 되면 판단도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잖아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출신들을 중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의견이 당 차원에서 대통령실로 전달이 안 됐을까요? 전달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네, 전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학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